흰색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1분의 1 و 2분의 숟가락을 썰 ap을 보겠습니다! 소금이? 양이 잘게 잘라줍니다... 양이 잘게 잘 잡는다 양이 잘게 잘라줍니다 양이 잘게 잘라줍니다 뚜껑, 물, 그리고 물을 ferment 소금으로 녹여준다 소금을 넣었을다 소금을 넣었다 설탕, 염두, 당면을 넣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